뻔뻔하다 아이아이좋아 아이좋아 저희는 아이원수팀 에이팀입니다 저희는 씨앗팀이라고 하죠? 씨앗팀 저희는 약간 꽃봉오리가 되게 좋은 씨앗팀인데요 저희가 왜 씨앗팀일까요? 되게 단단하고 씨앗이 가상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게? 다 가상이네 우리가 씨앗이 뿌려져야지 꽃봉오리가 푸는거죠 우리 애기 때문에? 우리 애기 때문에? 아이씨 우리 애기 때문에? 우리 애기 때문에? 나의 후로 어마이갓니스 뻔뻔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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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찍 뻔뻔하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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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를 통해서